헤디가 지금 뭐죠? 25 해소 That's 바로 별거 아니에요. 저게 all이 아니다라 했으니까 저게 다가 아니다. 저게 전부가 아니다. 저게 뭐냐? 심장이 뛰지 않고, 아니 뭐 숨 쉬지 않고 인간처럼 숨 쉬지 않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고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He is a little strange 다음부터 He has a pale face He has blood in his body His heart doesn't beat He does not breathe like a human 전부다 그 사람의 어떤 점을 얘기하고 있어? 노말한 점이야? 스트레인지한 점이야? 스트레인지한 점을 얘기한 다음에 That's not who 그게 다가 아니라 해놓고 이상한 거 또 얘기해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그가 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한다? 찾는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됐습니까? 찾아서 뭐하는데 잘 몰라 He buys their skin 그들 living people's skin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부를 Then 그런 다음 He is their brains and flesh 그가 그들의 뇌와 살을 먹는다 그런 다음에 이건 틀림없이 괴물이니까 Is he a ghost or a vampire? No! He is a zombie 알겠습니까? 살아있진 않지만 진짜 죽지도 않는다 산 것과 죽은 것에 경계에 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대다다 워킹 대다다 별명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ese days 하고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인데요 But these days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뭔 소리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는 만든다 나의 머리 모양을 OK 아닌데요 Make fun of 단어할때 나왔는데요 그리고 These days의 뜻도 단어할때 나왔는데요 자 오늘 통문장하고 나서 통문장하면 여기 뜻이 나와버리자 또 일단 앞부분 통문장을 다 못할테니까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These days도 단어에 나온다니까? 응? Make fun of도 단어에 나온다니까? 지금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혜리가 단어랑 읽기랑 연결을 지금 안 시키는게 문제라 했어요 자 그러면 통문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late and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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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였더라 어떻게 이거는 어디 어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하자씨 또 들으세요 He is a little strange A little strange 그 다음에 이상하다 했으니까 이상한 점은 이제 쭉 얘기 시작합니다 얼굴 창백해 몸에 피 묻어 있어 심장 안 뛰어 사람처럼 숨 안 쉬어 그 다음에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 찾아다녀 그 다음에 피부를 물어 그 다음에 뇌와 살을 먹어 이거 해서 He has a few face He has a few face He has a few face He has words in his body OK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더 주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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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어디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무엇을 가지고 있니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OK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응 요렇게? 아니 옳죠 오시였네 무슨 격이 필요해요? 수육격 옳죠 키스하트 암만 길어봤자 이 이 오케이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뭐? 이 이 시조 뭐야? 이 시조 It doesn't beat 그것이 뛰지 않는다 그 다음 Also He does not breathe like a human He doesn't breathe like a human 그 다음 That's not all 아이구야 대출이 더 하겠었는데 That's not all 인간처럼 숨 쉬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That's 요거 대신 왔어요 암문장 전체 인간처럼 숨 쉬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해 놓고 맞냐? 진짜 많이 한다 했어요 그렇습니까? 돌아다니는 것도 He가 하는 행동이고 찾는 것 찾아다니는 것도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하다시 그 중에 도를 써야됩니다 그럼 He bites their skin He bites their skin He bites their skin He eats their brain skin and flesh Okay 그래서 뇌는 셀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Flash 는 살이란 뜻이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s he a crystal or a vampire Is he or 이거 or vampire Okay He is a zombie He is a zombie Now He is now alive but he never really has Died Die 예요? Die 그렇죠 Don't really die So The The name of zombies 이스 이스터 워킹데드 에이 시험 문제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거 좀비즈 아 이거 안방기라 받아 대이지만 얘는 그냥 뭐하는 말일 뿐이다 꾸며주는 말일 뿐이야 들러리야 들러리 주인공은 어딨어 별명이 워킹데드 라고 하는거지 좀비들이 워킹데드 라고 하는게 물론 좀비를 워킹데드 지만 안방기라 왔죠 이 시란 말이에요 이 얘는 꾸며주는 말이라니까 좋습니까 네 이렇게도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별명을 다만 그 별명의 소유자가 누구란 말이야 좀비란 말이야 좀비 의 좀비 의 있습니까 별명 있습니까 별명 이스라구요 그래서 여기 알쓰면 안된다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까지구요 자 지금 어차피 고 선생님이 어 아이네 시간 충분하네 음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 세트를 찾아서요 몇번인지 알려줘야 됩니까 혜리가 찾을 수 있죠 거기서 단어 세트 디즈 데이즈 하고 메이크폰 오브를 찾아서 무슨 뜻인지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omics 수고자